웨스트 우드 플라토 골프 12홀코스 파노라믹한 경관, 자연친화적 골프코스, 60석 드라이빙 레인즈를 완비한 이곳은 코키틸람 센터 위쪽으로 가깝고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. 비기너부터 싱글 핸디캠퍼까지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개인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더욱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직접 만든 라지 쓰리 토핑 피자를 12불에 즐길 수 있는 페어웨이 그릴랜 패티오는 골프장 내의 레스토랑으로 최고의 비율을 자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